야 배그 아무도 안하나봐 아까 에랑겔에 있던 애들이 다 인가봐 야 아무도 안하나봐..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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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쉽지 않다 에랑겔 나와라 이랬는데 에랑겔 나오면 진짜 진짜 배신감 쩔듯 물소리나는거 보니... 어? 신맵이네? 눈을 들고 있네요 힛 오오 눈 여기 묻는거 봐 미쳤어 디테일 와 모자에 눈 묻는거 보소 와 갓겜이네 배그 인사봐요 눈 좀 눈 좀 묻히게 옷에는 안 묻나? 와 옷에도 무서워 우와 대개 잘 모를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남는게 낫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 자리 좋아 여기 여기에만 있으면 돼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다 오케이 어 뭐야 보급 있어 잠깐만 아 미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잠깐만 이거 적응이 안 돼 정신 차리자 이거 버려 에미사고인가 뭔가 그거 먹어보자 어 버려 버려 집중해 이게 에미사고란 것인가 장전해봐 일단 들고 있어 소음기 오케이 됐어 아 이거 분열초끼 두 개 못 들고 댕기나? 됐어 오케이 됐어 무조건이야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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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 쩔어 흰색이야 미쳤어 미쳤어 잠깐만 얘들아 빨리 여기 맵이 여기 여기 방이 조금 살짝 불안하긴 하다 오른쪽에 하나 있거든 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길리를 입었기 때문에 여섯 명 눈 사이로 가면 돼 눈 사이로 가면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야 난 길리 슈트를 입었으니까 자 낮은 퍼복 절대 못 보죠 아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좀 걷자 조금만 걷자 애들 오른쪽에 있다 발자국이 남네 올라가야 돼?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얍띠 야 됐다 이거 치킨 각이다 애젓다리 님들 치킨 준비하세요 안 보이겠지? 기침한다 애 조용히 해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기침을 하면 어떡해 왜 버려 왜 버려 내 건데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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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지존이야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어 어 발소리난다 제발 자기장 제발 다들 존버하고 있죠 지금 베리니트 길리 끼면 메이플 도저인줄 아니 미치 괜찮다 난 길리다 천천히 기어가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다 됐어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른쪽에 쏘았다 오른쪽에 쏘았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살 수 있어 제발 진똥집 빠라 진똥집 빠라 여기만 조심하면 돼 양념만 조심하면 돼 아 집 들어갈까 다섯 명 얘들아 빨리 싸워 빨리 치고받고 싸우라고 얘들아 싸워 얘들아 싸워 싸워 제발 얘들아 눈치게임 1 눈치게임 1 이라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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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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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리스한 후위에 애미 사고를 통한 헤드샷으로 죽었네 애미 사고 있어 쟤도 어 쟤 저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쏘지 말라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하나 있고 제발 위치 봤을까 아 아 쟤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못 열었다 40초 쟤 나 봤다 아 쟤 잡아야 돼 오 여기 들어가진다 대박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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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여기 자리 미쳤어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여기는 싸워라 이것들아 싸워 어 이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제 자리도 없어 그냥 싸워야 돼 3명 남았어 어 왜 그래 캐릭터가 정신 차려 오케 한명 한명 아 저 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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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미치겠다 진짜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야 게임 수준 하하하하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아하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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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아 여러분 보셨죠? 치킨 이렇게 먹는 거예요 치킨 왜 못 드세요? 신나는 제 캐릭터 보세요 아니 왜 치킨을 못 먹지 여포를 왜 하지? 여포를 왜 하지? 이해할 수가 없구만 아 오늘 진짜 알찼다 뱅송 너무너무너무 알찼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.